스테인의 거함. FC바로슬로나 공식인증 면도. 스포츠카를 닮은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곡선. 정밀기술로 완성된 빠르고 강력한 스마트 쓰리트랙 시스템. 턱선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며 길이와 방향이 다른 수염도 깔끔하게. 피부에 닿는 각도를 조절해 0.1mm까지 완벽에 가까운 정교한 젖상력. 방수 기능으로 샤워하면서 면도 세안까지. 간단하게 헤드만 교체하면 헤어, 코털 정리, 클렌징까지 한 번에. 고급스러운 LED 스크린으로 배터리 잔량 확인까지. 남자의 필수품. FC바로슬로나 공식인증 면도기.